오늘은 롤트세스를 했다. 어제 필트오버를 하면서 오코삼성까지 노려봤지만 상대가 나가버리며 실패했던 한을 풀기 위해 이번에는 오코삼성을 잔뜩 만들어보고 싶었다. 거기다 슈리마 라이즈삼성까지 노려보고 싶었지만 바위계 웅덩이라면 돈을 일찍 얻어 아주 빠르게 구랩을 갈 수 있으니 얘도 좋았다. 트타 하나 남기면서 10원 이자까지 얘는 빌드오버로 꽤 좋은데? 첫번째 증강이었다. 바위계 웅덩이로 돈을 이미 많이 얻었기에 여기서도 부익부를 골랐다. 일단 3일화로 도전자를 맞췄다. 바위계 웅덩이이기 때문에 상대들도 쬐는 경우가 많았다. 연패를 할 것이냐 연승을 할 것이냐 정해야 하는데 이겨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40원 이자를 받아주면서 그냥 저버리는 것도 괜찮았다. 50원 이자에 계속 달려 나아갔다. 지팡이를 먹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상대는 필트오버였는데 연패를 끊어버린 것은 참으로 좋았다. 도전자는 워위그로 넣었다. 구인수 칼리라 한 마리라도 잡으면서 지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랩을 찍었다. 니코는 못참치었다. 이런 흐름이라면 삼성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6렙을 찍었다. 태블망에 피박까지 만들었다. 상대도 비슷하게 도전자를 섞었는데 사미라에게 저렇게 창이 고쳤는데도 죽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었다. 두번째 증강이었다. 건강관리 중요한데 천군만마까지 나오다니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 어차피 피관리를 할 바엔 죽더라도 달리는 게 나왔다. 문제는 천군만마 하지만 지금 오코삼성각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40원을 얻어주기로 했다. 오코삼성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선 계속해서 달려야 했다. 물론 버티지 못하거나 9레벨 광탈하면 어떡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또다시 달리면 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보단 나았다. 나무의성을 만들었다. 벌써 7레벨 찍었다. 자운템을 확인해보는데 심어 주사기, 워익에게 일단 줬다. 아직은 뽀삼한 삼성인 상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였다. 방템도 많지 않아 뽑아버렸고 클레드까지 잡아내면서 꽤 좋았다. 지팡이를 먹었다. 플레 증강이 나오다 보니까 레벨업이 순식간이었다. 당연히 9레벨에선 골디네이터 딩거에 벨베스까지는 키워주면 괜찮았다. 문제는 8레벨에서 9레벨 가는 길목인데 리로를 좀 돌려야 할지도 몰랐다. 나소스가 나왔다. 워익을 팔고 아이템을 모두 나소스에게 줬다. 8레벨 찍었다. 칼리스타 2마리를 넣었다. 저창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일찍 대상을 죽일 수 있었다. 바위계 운동이라 상대들도 쬐고 있어서 오히려 피관리 면에선 괜찮았다. 8연패를 끊어내며 다음 크립에선 또 돈을 얻을 수 있을텐데 아이템이 그래도 꽤 풍성하게 나와줬다. 구인수를 하나 더 만들었다. 방파도 하나 만들었다. 이번엔 특성의 고서 이성인 상대 자운의 그림자 또 그림자군도 그림자운도 덱은 상당히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한수 배우고 싶은 창의성이었다. 세번째 증강이었다. 돈 돈으로 이번에도 돈을 얻기로 했다. 꽤 모은 돈을 털어보니까 4-2라운드만에 9레벨 찍었다. 물론 바로 전화는 하지 않으면서 지고 나니까 바로 딩거에 벨벨 수도 나왔다. 샨 2성을 만들었다. 바로 한턴만에 골디네이터 3개 업그레이드 완료했다. 이제부턴 돈을 야무지게 벌어주면서 돈으로 상대를 패면됐다. 싸이온을 먹으며 싸이온 아트 이성을 만들었다. 야스오도 이성을 붙여주는데 등거 이성도 만들었다. 다음 크립까지 아이템을 보고 싶긴 한데 그냥 무대까지 바로 벨벨 세그 줬다. 당분간은 절대 주면 안됐다. 골디네이터로 연승으로도 돈을 최대한 벌어줘야 했다. 벨베스 이성까지 만들었다. 지금 구렙도 엄청 빨리 오고 골디네이터도 엄청 빨리 모으고 이성작도 엄청 빨리 됐다. 돈을 모으면서 삼성 여러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아주 가슴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증강으로 다시 돈을 보충해주면서 바위교로도 다시 돈을 보충할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해 구원을 만들었다. 골디네이터 처형이 저번에 이해할 수 없는 버프였지만 12%로 늘어났기에 타이밍만 좋으면 진짜 떼돈을 벌 수 있었다. 극후반 70급 리로열 이거 흔치 않습니다였다. 해지펀드였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었겠다 했다. 그림자운도 상대의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의 행동력엔 박수를 보내놔 그 위력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았다. 이번에도 초밥에선 오코를 먹을 수 있었다. 바로 이성까지 만들었다. 이제 사코들도 팔면서 오코냄성 만들 준비를 더 완벽히 했다. 상대는 기원자 아리를 굉장히 욕심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마 9레벨 더 쨘 다음에 아리 이성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돈을 또 벌어주면서 두명 살아있을 때 돈을 다 바닥까지 치려고 했다. 일단 기원자 상대는 살아있으니 아리는 포기했다. 현재 4등인 자운 상대 제리삼성이 코앞이기는 하나 여기서 죽으려나 했다. 이번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오진 못했으나 이겼으니 만족이었다. 상대는 딸피로 버티는데 이게 더욱더 좋았다. 라이즈의 이성을 만들었다. 아리는 포기였는데 그냥 이성을 붙여버렸네 했다. 팔아버리고 아이템은 3, 9인수로 변환했다. 이러면 아트가 하나 남았다. 벨베스도 하나 남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턴에 아트삼성이 나왔다. 등거도 하나 남아주면서 아직 상대들은 3명이나 살아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둘이나 미국으로 가버린다면 한 명이 빤스로 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3등이 2등을 이겨버리며 둘 다 남아준 상황 아트삼성을 만들었다. 크산트삼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진짜 돈을 다 쓰면서 삼성을 만들어야 했다. 벨베스삼성을 만들었다. 딩거삼성을 만들었다. 마지막 파랑이 빡빡이 하나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또 클론을 만나면서 상대 중 한 명은 무조건 사는 상황 니콜을 먼저 박아보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이즈 삼성까지 이제 할 일은 요들 두 마리 찾아서 딩거사성 만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미쳤다였다. 심지어 트타는 9%로 오코보다 더 확률이 적었는데도 말이었다. 그 와중 상대는 제리삼성 나가지 않아주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 이미 만족했다길래 더 만족하라고 1등 자리를 비워두려 했으나 피지컬 이슈로 나의 항복보다 딩거사성의 폭탄이 너무 빨라버렸다. 이렇게 오코삼성 5개로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니 얘가 비쥬 Chan 어? 될 것 같은데요? 헉 하하 ció 저에겐 지금 안으로 드려야 내 가을 때 안에서 내 가을 때 또 이 연예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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